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으로 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주일날 다민족 교육자들이 이부예배 통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역을 맡아서 다민족들에게 더욱더 정확하게 하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나서자 이렇게 새롭게 인도받고 있고요. 어제 수요예배 들으니까 정승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요즘 근래에 아이들 표현으로 은혜받고 감동될 때 찢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고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찢으셨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찢는 메시지마다 나타나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데요. 말을 빨리 하세요. 목사님이 말을 빨리 하면요. 통역사들은요. 막 진짜 기관총을 써야 돼요. 따라라라라 통역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가끔씩 통역을 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막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말씀을 놓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주일날 메시지 듣는데요. 말 그대로 통역을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맞다. 영권회복.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는 벌써 이미 권등을 받고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귀신도 내어줬는 권등도 체험했는데 왜 못했을까. 결국엔 믿음이 문제라고. 옛날에 한 번 체험한 거 가지고 한 번 하니까 되네. 옛날에 잠깐 응답받은 거 가지고 그 옛날 체험을 믿고 있었던 거죠. 항상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 그 말씀 듣는데 맞다. 내가 혹시 잠깐 요만큼 응답받은 거 가지고 설마 그것 때문에 그거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닌가 내가 내가 항상 매일매일 하나의 은혜 하나의 말씀 거기서 힘 얻는 힘으로 내가 매일매일 힘을 얻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면서 통역을 하면서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맞다. 내가 제대로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음 하나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있으면 축복드립니다. 결국 불신앙을 하면요. 흑암의 문이 열려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언약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말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믿음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큰 응답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제목으로 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축복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크티스스라는 헬라 단어로 새롭게 만들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것을 닦아가지고 옛날 것을 한번 고쳐가지고 이렇게 새 것처럼 만들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완벽한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신분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 그 옛 상태는 어땠습니까? 요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해서요. 조금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옛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2사에서 64장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합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상태 연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의 압이 막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주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사단이 주인된 그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 죄와 저주 속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영적 상태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며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십니다. 지금 어떤 걱정, 근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 축복이 뭐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전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말한 그 모든 것 더 이상 사단이 가지고 있는 운명과 사주 팔자 그 속임수에 더 이상 붙잡혀있지 않아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 여러분들 어느 생각에 묶여있게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생각을 다 붙잡고 있습니까? 어떠한 걱정이 여러분들을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더 이상 묶여있지 말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속임수에 현실에 지금 이 갈등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대사에게 주어진 축복을 말씀으로 딱 붙잡고 그 말씀 축복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서야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 다니면서 우리 다문화 가정들 좀 만나게 되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요즘에 우리 다민족들이 힘을 얻고 그냥 전에는 어떻게든 교회만 오게 하는 것이 걱정했는데 아 이분 교회 올까? 그게 걱정인데 한 번 왔다가 3주 안 오고 이랬는데 이분이 교회를 오고 은혜를 받고 이제는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보이냐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 나처럼 힘들어하는 저 다문화 가정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인데요. 결혼해가지고 왔는데 이혼해서 아이는 낳는데 딸 둘을 낳는데 또 남자 아빠는 또 틀려요. 또 아이를 또 남자 아이를 낳는데 세 번째 아이를 낳는데 남자는 아이는 틀리고 이 가문이 가정이 너무 힘든 게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가뜯든 가문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다문화 어머니가 다섯 자리 아이를 낳이고 이제 못 살겠다 난 옥상에 올라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그냥 끝내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다문화 우리 가정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상태를 이제 이 엄마가 설명 나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막 얘기를 하니까 저희 예부부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애들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지금 내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한번 나와라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한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분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얼굴이냐면 막 진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제가 하는 메시지가 100% 이해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보면요. 정말 이거라도 붙잡아 내가 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집에 방문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신방 가면서 더 이상 묻게 있을 필요 없다. 세상의 걱정, 근심 모든 것 이제는 하나님 만나면서 다 끝나는 것이다. 거기서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회복하시고 신문과 권세 이거 매일 붙잡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자네에 대한 축복 누리세요.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대사로 부르셨다는 건요. 거기에 따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여기에 먼저 증인이 되셔야 되는데 세상 걱정, 근심 더 이상 묶여있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 다시 한 명 고백하세요. 아 이거 다 지나갔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여기에 따른 축복을 먼저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축복을 딱 어냐고 붙잡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대사의 사명이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 하십니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미리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직분 받은 자가 그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겠죠. 직분을 받았다면 이 직분을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내가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뭐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내가 딱 붙잡고 있으니까는 그 화목이라는 단어가요. 카탈라게이라는 히브리아 켈라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내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는데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나회 이 인만우연의 축복을 내가 최고로 누리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다 가지고 있으면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사람들 만나고 직분을 감당한다는 게 근데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 하나님이 이제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요리객님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금요일날 세례식이 있고요. 진행되는데 참 감사한 건 저희 영역 예배부에서 사역하면서 제자 세우고 하는데 저희 일곱 명 이번에 세례받게 되거든요. 다민족국에서는 많은 숫자입니다. 다민족사에 가면서 일곱 명 그러면서 보면서 제가 예배할 때도 이렇게 예배부 예배드릴 때도 보면 다 세신자예요. 저희들이 다 보면 웬만하면 다 세신자예요. 불신자 다 불신자였다. 갓 예수 믿고 영접해서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 사명이 너무나도 큰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시겠다는 현실적인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여섯 예배부가 있는 거 아시죠? 언어가 있는 거 아시죠? 2, 3, 7 하는데 우선 우리 교회 먼저 한번 보시죠. 그 귀한 사역하는 목사님과 전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놓고 항상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2, 3, 7 나라 2, 3, 7 나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증거들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다민족 교육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 나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요.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19절 말씀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다. 사명을 주시고요. 그 사명에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을 완전히 박살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죄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어 14장 6절 예수께서 이렇게 일을 때 내가 곧 길이오 질려 생명이 나로 말미하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죄와 저주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최고 승리하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하고 서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민족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너무 힘들었다고 몸도 아프고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하는 게 힘들었는데 진짜 다 포기하고 필리핀 돌아가고 싶다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억지로 교회 나왔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답을 얻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와 정말 감사더라고요. 힘든 상태는 있었는데 말씀으로 답을 얻었대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갈등하고 어려운 상태가 있는데 어디서 여러분 답을 얻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대사의 사명으로서 가장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사의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명을 가졌는데 권세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직분을 줬으면요. 그 직분에 따른 권세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줬는데 아무런 권세를 안 줬어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급이 아무리 낮아도요. 그 계급이 어떠한 사명을 주고 어떠한 일을 맡기면요. 그 일을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줘버려요. 그 권세를 가지면 이 짝대기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별 장군이 와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권세까지 다 주셨습니다. 20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그 신분에 따르는 권세를 권세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어로 사신한 단어를 보니까 인베셀러, 대사 이런 뜻이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파송받는 것입니다. 파송받을 때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세를 동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하늘나라의 배경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보고마를 감당하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한 나라의 대표로 갈 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요. 여기도 말씀 보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상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이 있다는 것은요.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한 대사를 파송할 때는요. 구체적인 현장으로 파송하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에게 파송되는 현장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나가는 사신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나만의 현장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나와서 한 파키스탄 분을 만났어요. 세신자로 와가지고 가정을 반문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파키스탄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5천 종족 파키스탄에만 450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450 종족. 또 서로 언어가 달라요. 서로 종족끼리 잘 언어가 안 통하는 종족도 많고요. 그 안에서도 그만 언어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450 종족이 있는 파키스탄 그 나라는 여러분들 가서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한다고요? 꿈도 못 꾼 일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산을 만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분인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살아납니다. 큰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모스람들이 와서 그냥 다 뺏어가요. 경찰들한테 고소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이 사람 눈 하나가 가짜 눈이에요. 초점이 안 맞더라고요. 저를 쳐다보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가지고 눈이 하나 없대요. 자기 아버지는 한 다리가 걸을 수가 없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위험을 느끼다가 UN 통해 가지고 난민으로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한국을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은 이스라엘이 홀리랜드면 자기는 한국이 홀리랜드래요. 딱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십자가 쫙 보이네요. 마음이 너무 복차드래요. 그 사람.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다. 여러분들 한국 좋은 나라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파키스탄,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살던 사람이 말을 듣는데 이야 쉽지 않은 나라구나. 어느 정도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미국에서는 그래요. 착한 이슬람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들이 있다. 이슬람 말로는요. 그런 사람들 없대요. 다 극단적이대요. 그 교리대로 산다면. 뭐 아이시스 이러잖아요. 이런 테러범들. 그 사람들이 우리는 테러범이라고 하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이래요. 이슬람 교류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믿는 그대로. 이런 종족인데 자기는 이 땅에 지금 오게 돼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왜 한국에 오게 된 거 같냐. 그 사람이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은 다른 종교 사람들한테 거짓말도 해도 되고 속여도 되고 죽여도 돼요. 다 교리대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그래서 내가. 당신이 한국에 와서 나를 만난 이 이유는 뭐냐. 그 모슬름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못하는 그 전도를 너를 통해 당신 통해서 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것이다. 정확한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요. 하나의 나라 대사로서 파송받은 현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2, 3, 7 나라 5천 종족.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나의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대사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가는 곳에는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 붙잡으시고 새벽부터 최고로 하나님 나라 대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